세오녀의 비단 동해 어느 바닷가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새하얀 모래사장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지요. 모래사장의 한 어귀에는 바위들이 널려 있습니다. 바위들의 모양이 모두 다르고 신기해서 바위마다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라같이 생겨서 자라바위, 소뚜껑같이 생겼다고 소뚜껑 바위, 고기잡이 나갔다가 폭풍에 휩쓸려 영영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그 안에마저 몸을 던졌다는 열여바위. 이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난했지만 모두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를 들으며 아이들은 바닷가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밀려오는 파도를 펄쩍 깨금박질 뛰어서 누가 더 잘 피하나 내기도 했고 갈매기 소리를 누가 더 잘 흉내내나 겨루어보기도 하면서 파도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재미가 없어지면 미역도 따고 물고기도 잡아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마을 어른들은 모두가 어부이면서 또 농부였습니다. 아침 일찍 고깃배를 타고 나갔다가 돌아오면 논이나 밭에 나가 또 일을 해야 했지요. 일손이 턱없이 모자랐기 때문에 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노인들이나 아이들까지도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쉴 새 없이 일을 해도 모두 가난하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짓는 땅이 자기 것이 아니어서 가을에 추수를 하면 절반은 땅 주인에게 주어야 했기 때문이지요. 고깃배도 주인이 따로 있어서 잡은 물고기에서 절반은 배 주인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연호랑과 새우녀라는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두름 마을의 동쪽 끝 파도소리가 가장 크게 들려오는 곳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방 한 칸과 부엌으로 된 초가집을 짓느라고 연호랑은 혼이 나기 두 달 전부터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호랑이 정성을 다해 지은 집이라서 그런지 작긴 해도 무척 튼튼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연호랑을 칭찬했지요. 마을에서 제일 어른인 머리카락도 수염도 백발인 할아버지는 연호랑의 집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호랑은 고기잡이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집도 아주 잘 짓는구먼. 폭풍이 불어와도 끄떡하지 않겠는걸. 다음에 집 지을 일이 있으면 연호랑을 꼭 불러야겠어. 연호랑과 새우녀는 새로 살림을 차렸기 때문에 없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릇도 부족했고 괭이나 삽과 같은 연장도 모자랐지요. 그물은 너무 오랫동안 싸운 것이라 코가 빠지고 구멍이 숭숭 뚫려서 잡았던 고기도 빠져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살림을 장만하기 위해 연호랑과 새우녀는 남보다 두 배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연호랑이 물고기를 잡으러 이른 새벽 바다로 나가면 새우녀는 밭에 나가 김을 맺습니다. 연호랑이 돌아와 밭으로 나가면 새우녀는 밥을 짓고 나서 다시 길쌈을 했지요. 새우녀의 길쌈 솜씨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줄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새우녀가 짠 옷감은 다른 사람의 것보다 항상 값을 더 많이 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되고 힘겹게 일하며 살았지만 부부는 서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위해 주느라 힘든 일은 자기가 먼저 하려고 애를 썼지요. 밥을 먹을 때에도 자기 것을 서로 덜어주려고 했습니다. 새우녀, 밥 메고 길쌈하느라 힘들었겠소. 배가 많이 고플 테니 내 것을 더 들고려. 아닙니다. 그 힘든 고기잡이에 반일까지 하셨으니 당신이 제 것을 더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밥을 먹을 때마다 서로 더 많이 먹으라고 다투었지요. 바다가 잔잔하고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던 어느 날 연호랑은 해가 뜨기 전부터 그물을 정리하고 망태기를 손질해서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습니다. 연호랑은 신나는 고기잡이 노래를 부르며 배에 올랐지요. 그리고 닭질 올렸습니다. 자그마한 배는 바람을 타고 바다 한 가운데로 시원스레 나아갔습니다. 연호랑은 그물을 잘 펴서 고기가 많이 잡힐 만한 곳에 던졌습니다. 오늘은 많이 잡힐 것 같은데 날씨도 좋고 바람도 잔잔하니 마음 놓고 잡아야겠군. 연호랑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기분이 좋은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흥얼흥얼 노래가 나왔지요. 얼마쯤 뒤 연호랑은 이제 그물을 거두어 볼까? 하고는 쳐놓았던 그물을 배 위로 당겨 올렸습니다. 묵직하게 느껴지는 걸로 보아 물고기가 아주 많이 걸려든 게 틀림없습니다. 연호랑은 온 힘을 다해서 그물을 당겼어요. 그런데 좀처럼 그물이 당겨지지 않았습니다. 황소만한 물고기가 그물에 걸린 채 요동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물 속에 갇힌 물고기가 물을 차고 하늘로 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풍덩 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배가 기웃둥했어요. 물고기의 힘이 얼마나 센지 연호랑의 배는 물고기가 헤엄치는 곳을 따라서 바다 한가운데로 끝없이 끝없이 내달았습니다. 그물을 잡고 있는 연호랑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그렇지만 저 큰 물고기를 잡아서 새우녀의 꽃신도 사고 필요한 산림도 장만할 것을 생각하니 힘이 되는 줄도 몰랐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물고기가 파다닥 요동을 치는 순간 낡은 그물이 두두둑하고 끊어져 버린 겁니다. 물고기는 더 먼 바다로 빠르게 사라지고 말았어요. 연호랑은 배 위에 주저앉아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놓친 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물을 잃어버렸으니 정말 큰일이 났지요. 당장 내일부터는 고기 잡이를 나올 수 없을 테니까요. 그물이 없으니 배주인이 배를 빌려주지도 않을 게 뻔했습니다. 연호랑은 시름에 잠겨 날마다 이맘때면 어깨에 그물을 걸치고 한박 웃는 얼굴로 돌아오던 연호랑이었는데 오늘은 어깨에 그물도 없고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새우녀가 연호랑에게 물었어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셨군요. 그물을 잃어버렸다오. 연호랑은 바다에서 있었던 일을 새우녀에게 모두 얘기했습니다. 둘은 그날 밤 한숨도 못 자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밤새 궁리를 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연호랑은 밥을 뜨는 둥 마는 둥하고 옆마을에 사는 고기배의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고기배 주인의 집은 의리의리하게 컸지요. 연호랑의 집은 울타리도 없고 대문도 없는데 이 집은 울타리높이가 두 길이 넘었고 대문이 연호랑의 집만 했습니다. 배 주인은 이 근방에 여러 마을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가 가진 땅은 끝도 보이지 않을 만큼 넓었고 그가 지닌 배는 백척도 넘었지요. 그 많은 땅과 배를 빌려주고 받는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배 주인은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재산을 불려나가려고 별별 나쁜 짓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부나 어부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못 갚으면 자기의 종으로 삼고 소처럼 부려먹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배 주인을 욕심 많고 심술궂은 나쁜 인간이라고 욕했답니다. 그것도 배 주인이나 그 집 종이 없을 때만 그랬지요. 왜냐하면 배 주인을 욕한 게 알려졌다가는 그 사람에게는 배나 땅을 빌려주지 않을 테니까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잡혀가서 온몸에 피멍이 맺히도록 멍성마리를 당한 사람도 여럿이 있었답니다. 연호랑은 대몬에 달려있는 문고리를 쿵쿵 하고 두드렸습니다. 잠시 뒤 마당을 쓸다 말고 나왔는지 빗자루를 든 종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저는 옆마을에 사는 연호라는 어부입니다. 주인어른께 말씀드릴 것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잠깐 기다려보시오. 연호랑은 한참을 기다렸다가 종을 따라 주인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연호랑은 말로만 듣던 배 주인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하던 말대로 배 주인은 살이 뒤룩뒤룩 찐 사람이었습니다. 눈은 새우같이 작고 쭉 찢어졌으며 난쟁이 똥자루만한 키에 배가 불룩 튀어나왔지요. 더구다나 그 몸에 당나라 비단옷을 걸쳐놓은 꼴이 어울리지 않아 보기만 해도 절로 웃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연호랑은 웃음이 나오려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내 이름이 연호이더냐 예 그래 새벽 대바람부터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연호랑은 어제 벌어졌던 일을 배 주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배 주인은 눈을 찡그리더니 아니 노마 그물을 잃었으면 장날 장에 가서 다시 장만하면 될 게 아니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물을 새로 마련할 돈이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정하러 어른께 찾아왔습니다. 음 그물을 살 돈이 없다. 그렇다면 패를 다른 어부에게 주어야 겠군. 그러지 마시고 그물 살 돈을 빌려 주십시오. 그러면 겨울이 오기 전에 갚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이라 그건 너무 길다. 석 달로 하자. 배 주인은 연호랑이 고기잡이도 잘하고 집도 잘 짓는다는 걸 미리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연호랑의 아내인 새우녀의 길삼 솜씨도 익히 알고 있는지라 두 사람을 자기 종으로 만들 꾀를 낸 것입니다. 그럴 마음으로 배 주인은 연호랑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석 달 뒤에 갚을 때는 이자를 포함해서 150량을 갚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연호랑에게 50량의 돈을 빌려주기로 했었지요.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걸 듣고 하는 말이지요. 그리고 배주인은 만약 석 달에서 하루라도 지나가면 연호랑과 새우녀가 자기 종이 되어야 한다는 또 다른 조건을 달았습니다. 연호랑은 말도 안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장 그물이 없으면 배를 빼앗길 테고 배를 빼앗기면 새우녀와 함께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배 주인으로부터 50량을 구웠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해서 석 달 안에 꼭 갚아주리라고 다짐을 하며 대문을 나섰지요. 배 주인은 연호랑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네가 무슨 수로 석 달 동안 그 많은 돈을 벌겠느냐 뛰어봤자 벼룩이지 하면서 새우 같은 눈으로 웃었습니다. 연호랑은 다음 날부터 정신없이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새우녀도 밤을 새워가면서 길삼을 했지요. 나물죽으로 하루 두 끼니를 먹었고 다 떨어진 옷은 얼기설기 기워 입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30량이 모였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60량으로 불어났어요. 드디어 150량을 갚아주어야 할 날이 다음 날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모아둔 돈을 세워보니 90량밖에 안 되는 것이었어요. 연호랑은 하는 수 없이 다시 배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석 달 동안 모으느라고 모았는데 90량밖에 모으지 못했습니다. 두 달만 말미를 더 주시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머지를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네 이놈 어림없는 수작 부리지 마라. 내일까지 150량을 갚지 못하면 너희 부부는 우리 집 종이 된다. 당장 돌아가라. 연호랑은 한마디도 더 못해보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정말 큰일이 났지요. 집으로 돌아온 연호랑이 세우녀에게 말했습니다. 150량을 내일까지 갚지 못하면 우리 부부는 꼼짝없이 배 주인의 종이 되고 말 거요. 배 주인의 행실로 보아 두 달 말미는 절대 주지 않을 것 같소. 그 말을 듣고 있는 세우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세우녀는 배 주인의 종이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만 같았지요. 세우녀의 눈물을 보자 연호랑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둘이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나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세우녀는 옷깃으로 눈물을 흠치며 연호랑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날이 밝기 전에 우리 도망을 가요. 배를 타고 멀리 멀리 가서 살아요. 당신이 그렇게 하길 원한다면 나도 좋소. 간단하게 짐을 꾸립시다. 다음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아 주변이 어두웠어요. 하늘은 새벽별이 새파랗게 빛나고 땅은 밤새 내린 이슬로 촉촉히 젖어있었지요. 파도 소리가 오늘따라 철양하게 들려옵니다. 이미 짐은 다 싸두었기 때문에 더 준비해야 할 것은 없었습니다. 연호랑과 새우녀는 정든 집을 마지막으로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새우녀는 눈물을 흘렸어요. 연호랑은 새우녀와 함께 집을 나서려다가 이른 새벽이지만 바닷가에 고기잡이 하러 가는 사람이 나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만에 하나 도망치다가 잡히는 날엔 배주인에게 매를 맞아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연호랑은 새우녀를 잠시 집에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서 바다로 나왔습니다. 연호랑은 바위 옆에 신발을 벗어놓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허리를 굽혀 미역을 따는 척 하면서 주위를 살펴보았지요.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연호랑은 다시 바위 위로 올라와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동쪽 바다에서 눈부시게 빨간 해가 온 바다를 붉게 적시며 떠올랐습니다. 연호랑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와하고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연호때 보아오던 해돋이보다 훨씬 아름답고 황홀한 광경이었지요. 연호랑은 넋을 잃고 바위 위에 서서 해돋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연호랑이 서있던 바위가 두둥실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연호랑은 깜짝 놀라 주저앉으며 바위를 꽉 붙들었지요. 그러자 바위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붉게 물이 든 바다를 가르며 해가 떠오르는 동쪽으로 손살같이 나아갔습니다. 바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무렵 집에서 연호랑을 기다리고 있던 세우녀는 한참이나 시간이 흘렀는데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점점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배 주인에게 붙잡혀가신 건 아닐까 세우녀는 불안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연호랑을 찾아 바다로 나갔지요. 이제 해는 하늘로 완전히 떠올라 눈이 부셨습니다. 바닷가에 다다른 세우녀는 이리저리 연호랑을 찾았어요. 그러나 어느 곳에도 연호랑은 없었습니다. 세우녀는 손나팔을 만들어 커다란 소리로 남편을 불러보았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지요. 파도 소리와 함께 먹이를 찾아 바다 위를 나는 갈매기의 울음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연호랑을 부르는 세우녀의 목소리는 어느덧 울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낡은 신발 한 켤레가 세우녀의 눈에 띄었어요. 신발은 바위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낡은 신발은 연호랑의 것이었어요. 세우녀는 신발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신발이 왜 여기에 놓여있지 서방님은 어디에 가신 걸까 세우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신 걸까 세우녀는 바다를 살펴보기 위해 제일 높은 바위로 올라갔습니다. 밝은 햇살을 먹은 바닷물이 몹시 반짝거렸어요. 세우녀는 손바닥으로 눈 위를 가리고 바다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도 없으시구나. 어지된 일일까? 세우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바위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바위가 떠오르더니 물을 가르고 동쪽으로 흘러갔습니다. 한편 연호랑을 태우고 동쪽으로 간 바위는 일본의 서쪽 바닷가에 닿았습니다. 연호랑은 바위에서 땅으로 펄쩍 뛰어내렸어요. 그러자 그 바위는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일본 어부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조개를 줍던 아낙네도 미역을 따며 놀고 있던 아이들도 모두 보았지요. 그들은 연호랑에게 몰려와 절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사람들은 모두 손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연호랑은 얼떨결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집에 두고 온 세우녀에 대한 걱정으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배 주인에게 잡혀가서 종이 되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내가 도망쳤다고 매를 맞지는 않았을까 연호랑은 별별 생각을 다해보았습니다. 얼마 뒤에 세우녀를 실은 바위도 연호랑을 내려주었던 그 자리에 닿았습니다. 사람들은 세우녀를 새왕이 된 연호랑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연호랑과 세우녀가 다시 만나게 된 것이지요. 둘은 너무 기뻐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 꼭 깨어놨습니다. 세우녀는 왕비가 되었어요. 왕이 된 연호랑은 나라를 참 잘 다스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신라에 비해 일본은 많은 것이 뒤져 있었습니다. 농사짓는 게 원시적이어서 씨를 뿌릴 줄만 알았지 모종을 하고 김을 멜 줄을 몰랐지요. 퇴비를 만드는 법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연호랑은 농사짓는 기술을 새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대장장이를 불러 농기구도 더 좋게 만들게 하였지요. 그러자 그해 가을에는 수확이 배로 늘어났습니다. 고기를 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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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물을 쓰는 법 고기가 많은 곳을 알아내는 법 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부들은 그 전보다 훨씬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지요. 집 짓는 법 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일본 사람들도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호랑과 새우녀가 일본으로 간 뒤에 신라는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연호랑과 새우녀를 종으로 만들려고 했던 배 주인과 같은 못된 부자들은 백성들을 더욱 못살게 굴었지요.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 풍년이 들어도 고기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부자들이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백성들은 굶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풍년이 들었는데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마을마다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산으로 들어가 도둑이 되기도 했습니다. 부잣집 곶간을 털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의로운 도둑대들도 여기저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부자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좋은 비단옷을 입고 번쩍거리는 보석을 온몸에 주렁주렁 매달고 다녔지요. 매일같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남은 음식은 개나 돼지에게 주거나 내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잔치가 벌어지는데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누렇게 뜬 얼굴로 죽어갔습니다. 한술 더 떠서 아달라 임금을 비롯한 신라의 왕족들은 백성들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둑을 잡는다고 하면서 젊은이들을 군인으로 데려갔고 세금도 많이 거뒀습니다. 왕실에서는 술에 취해서 부르는 노랫소리와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왕족과 부자가 한편이 되어 놀아나는 바람에 백성들만 점점 힘들게 되어갔지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늘이 노했는지 어느 날 갑자기 해와 달에서 빛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낮도 밤도 온통 어둠뿐이었지요. 놀란 왕이 허겁지겁 점쟁이를 불렀습니다. 이런 해괴한 일이 도대체 어찌 일어날 수 있단 말이냐. 해와 달이 우리나라에서 빛을 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일본으로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점쟁이는 왕에게 바위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왕은 그 길로 일본에 사신을 보내 연호랑과 세오녀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러나 연호랑과 세오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신라의 사신에게 연호랑이 말했습니다. 네, 비록 신라의 백성이었으나 지금 일본 백성을 위해 할 일이 너무 많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 나의 아내 세오녀 같잔 이 비단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신라의 임금에게 전해주십시오. 신라의 사신은 비단한 필과 편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달라 임금은 연호랑의 편지를 펴보았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비단같이 고운 마음으로 백성과 함께하면 해와 달이 뜨고 백성의 것을 빼앗아 배를 불리는 사람이 있으면 어둠은 끝이 없으리. 아달라 임금은 이 편지를 보고 대궐에 쌓여있는 곡식을 굶주린 백성들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부자들의 곡간을 열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지요. 그리고 세우녀의 비단을 손바닥만하게 잘라 부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부자들에게 비단처럼 고운 마음을 가지라는 뜻으로 말입니다. 온 백성이 굶주림에서 벗어나자 다시 낮에는 해가 밝게 비치고 밤에는 은은한 달빛이 산천에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신라에도 평화로운 세상이 다시 찾아왔답니다. 도깨비를 속인 사람 옛날 어느 마을에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김서방은 아주 가난했지요. 김서방은 농사지을 땅이 없어서 동네 사람들의 농사일을 도와주며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김서방이 장을 보려고 집을 나와 읍내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막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다리 밑에서 패랭이를 쓴 낯선 사람이 나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김서방 지금 어디 가는 길이야? 장 보러 가는 길이네. 김서방은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 성시까지 알고 있는 것이 이상했지만 인상이 나쁘지 않아서 친절하게 대답 했습니다. 장에 가는 길에 내 물건도 사다 줄 수 없을까? 패랭이를 쓴 사람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무엇을 사다 주면 될까? 김서방이 묻자 그 사람은 고기를 사다 달라고 했습니다. 김서방은 그러겠다고 대답하고 장쪽으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장에서 볼일을 마친 김서방은 아까 낯선 사람에게 부탁받은 것을 기억하고는 고기를 샀습니다. 김서방은 돌아오는 길에 다리 위에 서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패랭이를 쓴 사람이 다리 밑에서 나와 고기를 사가지고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김서방은 장에서 산 고기를 건네 주었지요. 그 사람은 정말 고맙다며 친구로 지내자고 했습니다. 김서방은 친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어요. 하루는 그 친구가 자기는 메밀목을 가장 좋아한다면서 메밀목을 해주면 김서방이 좋아하는 것을 많이 갖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김서방은 메밀목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서방은 가난했기 때문에 며칠 뒤에야 메밀을 겨우 구해 친구에게 메밀목을 해다 줄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메밀목을 맛있게 먹은 뒤 김서방에게 물었어요. 김서방 자네는 무얼 가장 좋아하는가 나는 돈이 가장 좋다네. 그러자 친구는 돈을 한 부다리 꺼내 김서방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메밀목을 더 갖다 주면 돈을 또 주겠다고 했지요. 그 뒤부터 김서방은 종종 친구에게 메밀목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친구는 김서방에게 돈을 주었어요. 얼마 안 가서 김서방은 동네에서 큰 부자가 되었고 땅도 땅도 사서 농사도 크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자 김서방은 친구에게 메밀목을 해다 주는 일이 실증 났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친구에게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해 보자고 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말의 피와 머리가 제일 무서워. 생각만 해도 무섭네. 그러는 김서방은 무엇이 무서워? 나는 돈이 제일 무서워. 그럼 이제 돈을 주면 안 되겠네. 친구는 말했습니다. 아차 싶어 얼렁뚱땅 대답했지요. 하지만 나는 무서운 것을 이겨내는 방법을 잘 알고 있지. 김서방은 친구가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듣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기와 메밀묵을 좋아하고 말의 피와 머리를 무서워하는 것을 보니 도깨비가 틀림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김서방은 집에 남아있는 돈으로 몽땅 땅을 샀습니다. 도깨비는 돈을 모래나 낙엽으로 바꾸는 조화를 부릴 줄 안다고 들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땅은 도깨비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 거지요. 그러고 나서 자기 집 담에다가 남의 말의 피를 뿌려놓고 대문에는 말 머리를 높이 걸어놓았습니다. 김서방이 찾아오지 않자 도깨비는 궁금증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김서방 내 집에 가보기로 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김서방 집 담에 자기가 무서워하는 말의 피가 뿌려져 있고 대문에는 말 머리가 높이 걸려있는 겁니다. 도깨비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김서방의 집 안에다가 마구 돈을 뿌려댔지요.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을 내놓다니 괘씸하구나. 그렇다면 너도 이 무서운 돈을 받아라. 그런데 김서방의 집 안에서는 계속 웃음소리만 났습니다. 그제야 도깨비는 김서방한테 속은 것을 알았답니다. 더욱 화가 난 도깨비는 김서방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논에 자갈을 잔뜩 쌓아서 자갈산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서방이 자기 논에 와보니 온통 자갈이라 걱정이 되었습니다. 김서방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좋은 꾀를 내었어요. 김서방은 찡그리던 얼굴을 활짝 편 뒤 큰 웃음소리를 내면서 도깨비가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말했습니다. 올해 우리 집 농사는 아주 잘 되겠네. 누가 이렇게 걸음으로 가장 좋은 자갈을 잔뜩 갖다 놓았을까. 만약에 쇠똥이나 말똥을 갖다 놓았다면 벼가 다 죽었을 텐데. 그 말을 들은 도깨비는 자기가 잘못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내내 김서방의 논에 있던 자갈을 모두 치우고 새똥과 말똥으로 가득 채워 놓았답니다. 김서방 내 돈은 당연히 벼들이 잘 자라서 김서방은 더욱 부자가 되었답니다. 용감한 병사들 신라의 열 번째 임금 내 해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만 해도 신라는 그리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고구려 서쪽으로는 백제가 점점 큰 나라를 일으켜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라라고 해봐야 고장 몇 마을을 합친 정도에 불과하지만 신라의 주위에는 작은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라국 사물국 고자국 등 작은 나라의 임금들은 서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를 쳐서 넓은 땅덩어리를 다스리는 임금다운 임금이 되어보려 하였지요. 그러나 바로 옆에 신라와 같이 자기들 나라보다 큰 나라가 있으니 언제 공격을 당해 나라가 무너질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신라의 공격을 받아 무너진 나라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니 망하지 않으려면 미리 선수를 쳐서 신라를 공격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나라들이 그럴만한 힘이 있었겠나요? 그래서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는 작은 나라들은 서로 힘을 합쳐 신라를 치기로 의논을 했습니다. 나라마다 수천명 혹은 수백명의 군사를 모아서 신라를 치기로 한 것이지요. 이렇게 군사를 낸 나라가 자그마치 여덟 나라나 되었습니다. 여덟 나라 가운데 가장 영토가 넓은 나라인 보라국의 임금이 연합군의 대장이 되었지요.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각 나라의 군사들이 신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넓은 들판에 모였습니다. 고개만 하나 넘으면 거기서부터 신라의 땅입니다. 군사들은 국경을 지키는 신라의 보초병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산자락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말을 탄 기마부대 창과 방패를 들고 있는 부대 화살부대가 말없이 공격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격 칼을 칼을 빼치켜 올렸다가 공중을 가르며 대장이 외쳤습니다. 기마병을 납세우고 수천명의 병사가 한꺼번에 고개 위로 뛰어올라갑니다. 한편 신라의 왕실에서는 동쪽 국경을 방어하고 있던 신라병사의 수비대장이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아뢰었습니다.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보라국 사물국 고자국 등 여덟 나라의 군사가 지금 동쪽 국경을 넘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동쪽 고개를 가득 메운 것으로 보아 수천은 좋게 될 듯 하옵니다. 내 부하들은 무사하더냐 기습을 당해서 모두 죽거나 적의 포로가 되었 사옵니다. 임금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살아 돌아온 자가 너밖에 없단 말이냐 도대체 국경을 지키는 병사의 대장이 무얼 하고 있었기에 부하들을 모두 죽이고 혼자서만 살겠다고 도망쳐 왔단 말이냐 수비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깊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당장 이놈을 옥에 가두어라 임금의 부로령이 떨어졌습니다. 신라시대 초기에는 전쟁에서 지고 돌아온 대장은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지더라도 목숨을 바쳐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게 미덕이었지요. 그런데 국경을 지키던 수비대장이 경계를 게을리하다가 부하를 모조리 잃고 혼자서 도망쳐 왔으니 병사들 앞에서 본보기로 처형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수비대장이 끌려 나가고 임금은 신하들을 급히 불러들였습니다. 지금 당장에 모을 수 있는 군사가 얼마나 돼요? 임금이 묻자 한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레 닥친 일이라서 그러나 급히 모으면 2천명쯤 될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어찌 해야 좋겠소? 우선 가까이 있는 군사를 모을 수 있는 대로 모으고 나이가 조금 많은 백성 이라도 줄여서 전쟁에 내보내야 할 것이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합국의 군사를 며칠만 막아준다면 각지에 흩어져 있는 병사를 모아 공격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옵니다. 문제는 그 며칠을 얼마나 잘 버텨주느냐에 달려있지요. 임금은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럼 각지에 흩어져 있는 군사를 동쪽 국경으로 모이도록 급히 명령을 내리시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쟁터에 나갈 사람을 뽑아오도록 하시오.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을 뽑아야 하오. 이 전쟁에 지면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니 이런 불리한 전쟁에서 군사를 지휘할 대장의 임무가 중대합니다. 대장은 먼저 용감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옳은 말이요. 임금은 곧 태자 내음을 불렀습니다. 군사가 다 모아지는 대로 태자 내음은 대장이 되어 전쟁터로 나가도록 하여라. 그리고 장군 일벌은 태자를 도와 용감히 싸우도록 하여라. 예 분부대로 따르겠사옵니다. 태자 내음과 장군 일벌은 갑자기 용감해지기라도 한 것처럼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여있던 나머지 신하들은 고개를 갸우뚱 거렸어요. 이 두 사람이 용감하지도 지혜롭지도 못하다는 사실은 누구나가 다 아는 일입니다. 태자는 사냥을 나가도 토끼 한 마리 변변히 잡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어쩌다 멧돼지나 곰이라도 나타나면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내빼고 마는 겁쟁이지요. 그러나 도망가는 것만은 누구 못지않게 자신이 있습니다. 게다가 남에게 지는 것을 몹시 싫어하는 나쁜 버릇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잡은 노루며 멧돼지를 자기가 잡은 것처럼 다닌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한 장군 일벌은 말만 장군이지 실제로는 전쟁에 나가 싸워본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덕분에 일찌감치 장군 자리를 하나 얻은 것뿐이지요. 태자와 일벌은 나이가 비슷하고 성품도 비슷해서 서로 잘 어울려 다녔습니다. 사냥을 하다가 배가 고파지면 근처 마을로 내려가 술 내라 밤 내라 하면서 끼니거리 조차 없는 가난한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임금은 그런 사실도 모르고 이런 철부지들을 중요한 전쟁의 지휘자로 임명한 것입니다. 아마 임금은 이들이 겁쟁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자 내음은 아버지인 임금 앞에서는 언제나 용감한 척 지혜로운 척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벌에 대한 칭찬을 수도 없이 늘어놓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신하들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자는 용감하지도 지혜롭지도 못하오니 다른 사람을 대장으로 임명해야 하옵니다. 하는 소리가 목적까지 올라왔지만 뒤탈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태자를 얕잡아 보았다고 임금의 눈밖에 나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요. 신하들은 눈을 찡그리며 임금에게 이야기해보라고 눈치를 보며 서로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회의가 끝나버렸습니다. 결국 태자와 일벌이 이번 전쟁의 총지위를 맡게 되었지요. 신하들이 나오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아니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소. 이번 기회에 태자와 일벌을 혼접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허허 저와 같은 생각이셨군요. 신하들은 겁이 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을 태자와 일벌의 나쁜 버릇을 고치려고 그랬다고 저마다 엉뚱한 핑계를 댔습니다. 신라의 서울인 서라벌 동쪽 변두리 마을에 물개자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물개자는 농부인데 마음씨가 착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신이 다 되어 이제 머리도 히끗히 히끗해지고 얼굴에 주름도 많이 생겼습니다. 물개자는 오늘도 밭에 나와 땀을 뻘뻘 흘리며 곡괭이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밭에서 일을 하다가 점심을 먹으러 집으로 갔던 같은 마을에 사는 친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난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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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데없이 그게 무슨 소리여 보라국 임금이 여덟 나라 군사를 모아서 저들어왔다는 구먼 그런 작은 나라들이 저들어와봤자 누가 눈 하나 꿈쩍할까 봐 그러나 이 사람아 모르는 소리 말게 군사가 어찌나 많은지 동쪽 고갯마루가 새까맣 타네 벌써 국경을 넘어서 20리나 넘어왔대 그럼 처자식 데리고 비난 가야 되는 거 아니요 비난 다 무슨 소린가 벌써 관리들이 마을을 돌면서 남자란 남자는 모조리 데려가고 있는데 남자들을 왜 다 데려가나 사람도 참 답답하긴 아 전쟁터에 나가 싸울 병사를 뽑아가려는 거지 별일이야 있겠나 물개자는 태평스럽게 얘기하고는 다시 곡괭이지를 했습니다 관리말로는 워낙 급작스럽게 저들어와서 싸울 병사가 모자란다는 구먼 그래서 지금 마을에선 덩치가 큰 아이들에서부터 예순이 다 된 노인네들까지 다 데려가고 있다네 일하고 있는 남정네들을 데리러 이리로도 관리들이 올걸세 일이 이렇게 많은데 남정네들을 다 데리고 가면 밭일은 어떡하나 지금 그게 문젠가 나라가 망하느냐 마느냐 하는 방국에 물개자와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얼마 잊지 않아 밭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러 관리들이 찾아왔습니다 물개자 물개자는 다음 날 아침 새로 뽑혀온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어요 물개자가 전쟁터에 도착하자마자 적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라의 군대가 형편없는 오압지졸이라는 것을 이미 적들이 알아차린 모양입니다 물개자는 창을 들고 정신없이 싸웠습니다 누구든지 싸우다가 물러서거나 도망치면 내 칼에 먼저 죽으리라 그렇게 말한 태자의 말이 생각나서 더 죽기 살기로 싸웠지요 새로 뽑혀온 다른 병사들도 태자의 말에 겁이 나서 물러나지 않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잘 훈련된 연합군의 군대에게 신라의 군사는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창과 칼에 맞아 신라의 병사들은 막 쓰러져 갔습니다 태자와 일벌은 싸우는 광경을 보고는 겁이 났지요 그래서 싸움을 그만두고 산밑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서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후퇴하라고 명령을 내려야 할 거 아니야 이러다가는 다 죽겠다 다 죽겠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물개자는 싸우다 말고 정신이 퍼뜩나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죽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물개자는 물개자는 갑자기 언덕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죠 지원군이 저기에 오고 있다 신라의 지원군이 오고 있다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물개자는 죽어가는 신라의 병사들을 보다 못해 용기를 복돋아주기 위해서 거짓으로 연극을 한 것입니다 신라의 병사들은 이 말을 듣고 기운이 솟았습니다 반대로 연합군의 병사들은 더러 겁이 났지요 이제 전세는 바뀌었습니다 신라의 군대가 연합군을 밀어붙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합군의 대장은 안되겠다 싶었는지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합군의 군사가 고개 너머로 빠져나가고 난 뒤에 신라의 병사들은 지원군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병사들은 물개자를 둘러싸고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가 소리쳐서 우리 모두가 살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이가 어린 병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아 그 한마디가 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낸 거야 전쟁이 끝나면 큰 상을 줘야 해 오후가 되어 연합군은 신라의 군대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격 준비를 했지요 연합군이 다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때 보초를 서고 있던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지원군이 온다 지원군이 와 이번은 진짜 지원군이야 이제서야 만명이 넘는 신라의 지원군이 도착한 것입니다 수적으로 우세해진 신라군은 연합군을 단숨에 무찔렀습니다 여덟 나라의 군대는 항복을 하고 말았지요 아무것도 한일 없이 전쟁에서 이긴 태자와 장군 일벌은 병사들을 모두 모아놓고 거드름을 피우며 연설을 했습니다 이번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은 바로 우리의 대장이신 태자만마의 지혜와 용기 덕분이다 아침에 있었던 싸움 도중에 웬 병사가 지원군이 왔다고 소리를 친 것도 다 태자만마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한 것이다 물계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무서워 도망쳤던 태자와 일벌이 물계자가 세운 공을 가로채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저씨가 그런 명령 받는 걸 못 봤는데 아저씨 진짜예요? 어린 병사가 물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려면 어떠냐 전쟁에 이기고 살았으면 그뿐이지 그래도 그렇죠 아저씨 혼자 싸운 거나 다름없는데 그게 밝혀지기만 하면 상으로 땅도 주고 집도 주고 그럴 거예요 일 없다 나는 집에 돌아가서 하던 반일이나 끝내야겠다 물계자는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물계자는 3년 전에 있었던 일을 까맣게 잊고 여전히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또 관리들이 와서 남자들을 모두 데려갔습니다 이번에는 골포국 등 세 나라가 손을 잡고 군사를 일으켜 신라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나이 50이 넘는 물계자도 다시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지요 이번에는 임금이 직접 대장이 되어 군사를 지휘했습니다 태자와 일벌도 각각 대장으로 전쟁에 참가하였습니다 물계자는 용감하게 싸웠어요 빨리 전쟁을 끝내고 평화롭게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태자와 일벌은 겁이 났지만 임금이 직접 보고 있으니 도망가지도 못하고 싸웠습니다 칼을 휘두르고 있는 태자의 다리가 오들오들 떨렸습니다 태자가 골포국의 병사에게 밀려서 논바닥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위로 골포국의 병사가 한꺼번에 여럿이 달려들었지요 물계자는 그쪽으로 달려가 용감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태자를 구해냈습니다 물계자의 팔과 다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혼자서 여러 명과 싸우다가 칼에 맞아 부상을 당한 것이지요 농구덩이에 처박혀 벌벌 떨고 있던 태자가 고개를 들고 주위를 살펴봅니다 자기에게 덤벼들던 골포국의 병사들은 물계자가 모두 물리친 것을 보고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피를 흘리고 있는 물계자에게 다가왔지요 내 이놈 칼을 그렇게 쓰면 어떡하느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저개목을 베겠느냐 예 무슨 말씀이온지 목숨을 구해주었으면 고맙다는 인사나 할 것이지 웬 잔말이냐 태자는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물계자는 어이가 없었지요 다 죽은 태자의 목숨을 상처까지 입어가면서 살려주었더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요 순식간에 물계자가 태자를 구해준 것이 아니라 태자가 물계자를 구해준 것으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물계자가 태자를 구해주는 모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을 태자는 이용한 것이지요 태자는 이런 치사한 방법으로라도 임금과 백성들에게 자기가 용맹스럽다 신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야만 다음 임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전쟁에서도 결국 신라는 승리했습니다 물계자와 같은 용감한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모든 공은 태자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물계자는 상처가 너무 깊어 들것에 실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덧 몇 달이 흘러 팔과 다리에 입은 상처가 다 아물었습니다 물계자는 집과 땅을 모두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런 이런 세상에서 살아 무엇하나 산 사람이 되어 정직하게 일하며 살아가야겠네 한가해지면 한번 놀러 나오게 라는 말 한마디를 친구에게 남기고 말입니다 오늘도 속상하게 속상하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주인공들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함을 배우고 지혜와 용기 성실함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지혜와 용기를 주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